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게임 좀 할게요 아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졸리냐 내가 미쳤다고 네 저 첫템은 도란방패 갑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영혼이 대체 무슨 세모가 있지 불쌍한 기리는 영혼들 마주 농사야 어서와 벨코슛 서포트 상대하기 좀 힘들어요 고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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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선 아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흫 흠 누구의 영혼을 잡아채줄까 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아앜 흡 이거 마이가 노전멸이어서 ㄹㄹㄹㄹㅇ 던다! 이 참 감옥에 탈진을 좀 더 빨리 쓸거같아 음.. 너의 영혼을 잡아채줄까? 친근치 무섭까? 내가 있었을지 일단 레퍼 찍고 흠 흠 흠 지랑이 처음 공질된다 영혼 대체 무슨 세이버가 있지? 흠 마이가 아까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흠 개인팟 꼬추님 벽두산 하나소문 감사합니다 흠 흠 고메에도 자주 타야라는 종류가 있지 하아 루시안 노힐이고 레오나 노조마 BJ락구주님 별풍선 10개 선물로 834번째 팬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쌍한 딜이란 영혼을 라구주님 좀 이따가 퀵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제가 이거 퀵뷰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고메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지 내가 미쳤다고 흠 그렇겠네 흠 배붙 흠 밟지 조금만 플메 흠 흠 유명 흠 흠 흠 흠 흠 부착을 차치했습니다. 가져도 할 게 없네. 고추님 좀 이따가 퀵빛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이거 깜빡하고 못 드린 것 같네요. 욕실라, 감옥에... 죽음... 그렇게 죽음... 바나나... 바나나... 바나나래... 말하는 거 완전 웃겨... 바나나... 말하는 거 완전 웃겨... 바나나래... 필리핀이래... 필리핀이래... 찹쌀을 넘기지 않는... 차는 저 개의 속... 지내려는 속가... 내가 있었지... 지낸... 아... 철이 철치했습니다. 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반의 리파님이 저를 웃겨주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원래 진 이거 간지 빨고 게임하고 있는데 아 너무 웃기네. 가즈아 잠깐만 신발 사고 핑화 사고 가겠습니다. 내장에서 퀵해드려야지. 광패님 어서와요. 어 왜 이거 왔다고 이거 연락이 안 오지? 개인파 꼬츄님이 어딨어? 그러면은 리나님 내일 하는 건가요? 꼽창이님 감사합니다. 제 방송 좋아하신다니 감사합니다. 지낼 지는 순간 내가 있었을지 아 이거 와드죠? 이거 지워주시면 됩니다. 15원이라도 우리 원드레기는 꿀맛이니까 제가 꿀맛이라 이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얘기지 뭐. 흫. 미안합니다. 흫. 꾸준히 하는 게 그래도 제 방송의 의미 아니겠습니까? 야아아아 야아아아 오, 라인 홀딩이다, 이거. 대포미니언이 살았거든요. 상대가. 라인 홀딩 되겠네. 어, 내가 너무 짧은 생각을 했네.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. 라인가 되나? 일리아나 어서와! 모르겠다. 원시가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레오나 좋은 시도였대 말하는 거 봐 아 이게 레오나가 전멸 써가지고 나 전멸 이해할라 했는데 근데 이 딱 되니까 어? 이 거리 되네 해가지고 그냥 이 거에요 아 근데 머리 어지럽네 부캐는 지지만 본캐는 다 이긴다 기분 좋다 가자 추천하는 누르신분들 계신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돈 버는 어플 허니스크린에서 추천인 개인팟짱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요 내가 돈 버는 어플 허니스크린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 많은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개인팟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거기에서는 서폿 영상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서 서폿 많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베스트 BJ 신청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의 베스트 BJ 추천글이 많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추천인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BJ 추천글이요 개인팟 꼬추님 별 분수한 인공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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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하지 10년 아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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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완전 웃겨 아 오늘 롤 너무 재밌다 아 롤 너무 재밌다 게인파 꼬추님 별 분수한 인공개 아닌 초콜릿 8개선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네 꼬추님 너무 많이 쏘시니까 고원 감사합니다 여캠의 소실방송을 낮에 봤을 때 한 번이 함께하게 될꺼야 beschäft allein 잊지 하 mini 하하 음 헤헷 침을 차서 내가 있을 수 있음 폭설 중입니다 우린 영원히 그렇게 하되 제압되었습니다 흠.. 누구의 영혼을 찾으세요 어메! 미안해요 이거 뭐 평탄만 날렸을 뿐인데 다 떨어지는구만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이거 완전 웃겨 리시 타라고 랜톤 준거 쏘라칸카 타고 리시 살아왔더니 갑자기 들어가고 아 이거 롤 너무 재밌다 하하 아 이거 너무 재밌네 minister 오.. 16대 4였네 이집에 Steam 차 mighty 잘 남자라면 말이야 더블킬 어우야 남자라면 말이야 트리플킬 안되겠다 껌 죽혀질 거다 뭐야 이거? 으핳핳핳핳킬금 웃는거 봐 곱탑을 파괴했습니다. 다 어디갔어? 아 이거 롤 오늘 너무 재밌다.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오늘 롤.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아 진짜 애들이 너무 직캔식으로 게임을 던져주니까 너무 재밌다. 아 너무 정팀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상대를 잘 만난 것 같아. 너무 재밌어. 고맙네. 야 이거 보너스 있다. 어우 나 가야겠다. 안녕. 조심해. 오 이기잖아. 야 기다려 형 간다. 가자. 아 야 야 가자. 많아 없다. 많아 없다. 이겼다. 승리. 더킹파 님이 이기한 것처럼 연승한다. 아 너무 기분이 좋네.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잠깐만. 어시스트는 제가 16어시로 1위고요. 킬은 7킬로 리시님 1위고요. 챔피언에게 강한 피해는 쏘라카 님이 15,187로 1위이십니다. 그리고 돈 버는 어플 허니스크린 에서 추천인 개인팟장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요. 이 돈 버는 어플 허니스크린 에서는 카페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 팝콘 살 수 있는 팝콘 먹는 그런 쿠폰이라야 되나? 그런 거를 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고요. 그리고 베스 비제이 추천을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